이 건물이니까 저기 저거 있는거 보니까 이거 문 열려? 이거 문 열리네? 안 열리고 이것도 안 열리고 다 반대쪽에 있어요 여기 올라가서 살짝 저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가서 살짝 저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되네 사다리가 있겠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딘가 슈컷이 있을거야 와... 이 새끼들 여기 과기가 좀 요런데, 요런데 겁난단 말이야 요런데가 야 아까 그게 훨씬 낫네 만약 거기 올라가서 가면 얘들 상대 안해도 되니까 자 이제 다 왔다 천천히 왜 안올라가져 어 혁하나 반갑다 자 13만 이거 가지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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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이지마 사람을 되게 우습게 보네 여기말고 먼저 이거 뚫어놓고 15만인데 이러면 2렙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잠깐 들렸다고 알겠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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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야 인마 일로와 일로와 한 놈만 한 놈씩 와 나 분명 한 놈만 오랬다 한 놈만 오랬다 나 분명 한 놈만 오랬다 칫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 저거 저거저거저거 그 미쳤어 와 와 와 정말 한놈 한놈이 힘든 싸움이다 어 진짜 둥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쟤한테 네놈이냐? 네놈이 좀 싸운다며? 빌 헬런 아 출혈인데 자 들어와 빌 헬런 지금 어 뭐야 와 와 저런 미친 데미지를 받나 이건 가히 흡사 그렇지 이거 좋은데 이거 좋아 자 들어와 그렇지 어어 어 야야야 이걸 아니지 와 얍삽이 얍삽이 진짜 개 얍삽이야 니가 사람 새끼냐 물론 사람 아니겠지 그렇지 와 나쁜 놈이야 진짜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너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ël horse 안개 얘는 형 짜아아아 가라 더러운 곳이 아 드론 데미지가 엄청난데 이거 보스전 어떡하냐 책 무너지라 어두워 어두워 어 잠깐 여깃군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 또 여인이요 예 믿음 저는 아쉬의 향이 너의 향이 너의 향이 그 향이 그 향이 그 향이 그 향이 오늘 유튜브 안 끊겨? 그 향이 그 향이 좋냐 나의 향이 나의 향이 아이템 안주네 17만 다음에 딱 찍는 화톡불에 이거 뭐야 다음에 찍는 화톡불에 꼭 레벨업을 하고자 어어 안 된대 안 돼 뭐해 이미 굴른 다음에 알았어 이미 굴른 다음에 저기가 뚫려 있다는 것을 난 알았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쇼컷을 뚫어놨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다는 것 인정 솔직히 내가 뭐 냄새가 안 나는게 아니니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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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가자 하지마 가자 이거 놓쳤으면 어쩔 뻔 했어 진짜 진짜 큰일 날뻔 했네 이거 와 여기가 이거 딱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는 곳이요 따로 가는 곳이 있나 왜 난민이 나한테 와 아아 여기구나 어 여는게 장치가 어딘가 있을걸 여는게 장치가 어딘가 있을걸 어 저기있네 아이씨 이 세부 아니잖아 발코니 오른쪽이라고 네 오른쪽 가겠습니다 음 여기군 어 화토풀이다 여기서 레벨업하고 오자 아니 어제는 니네가 가르쳐준대로 막 헷갈려가지고 그랬잖아 잠깐만 눈 내린 상태로 이제 여기가 그러면 어제는 니네가 와아 뭐라 하고 하니까 내가 정신없이 아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해가지고 막 길 찾은거고 길 찾은게 답답하다고 난리치고 막 그리지라 해가지고 이러니까 게임은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 막 좀 헤매면서 이제 아 이길이 이길이 오르구나 이렇게 하지 이길이 이길인가 아 이길이 이길인가 하면은 애들 막 난리나서 막 나이가 들었다네 막 니네 아버지 없어? 어? 스테미나 해봤자 몇개 안오른다 그렇다고 데미지 해봤자 얼마 이씨 오르네 아 이제 덜써 아 효율이 없어 효율이 떨어져 300 해봤자 뭐 18정도 오르는건데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차라리 지구력에 올빵하는게 그나마 어 그나마 나을 것 같다 아니면 무게인데 아니면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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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배까지 만들어서 각반을 만드는 거야 그게 다 나왔겠다 그래도 4 8.5 7.2 4.4 4.4 4.5 4.5 5.4 5.4 4.5 5.4 5.4 7.2 5.4 5.4 흠흠흠 이렇게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해야지 내 방송시간대 7시 들어와 아 로테이션으로 봤다 아주 지랄나네 아 미치 로테이션 들어 가라 어어 쟤 무섭지 쟤 무섭지 쟤가 무서운 놈이야 옹촌 서커스탄? 옹촌 서커스탄? 옹촌 별거 아니구만 X밥 녀석 이쪽 길 맞나? 아 아 쪽수봐 자 한 놈 한 놈씩 해야겠다 이번엔 진짜 쪽수가 너무 많아서 이번 차는 아 아 뭐 쩌란 얘기야 한 놈은 칠 수가 없네 진짜 넷이 나왔어? 플랜 C 들어갑니다 킬 길 뭐야 이거? 플랜 C 네 어쩔수 없습니다 이 방패로 패링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패링하면 다시 왔다갔다 하는게 너무 짜증나 내가 못한다는게 아니고 페링 방패가 좀 잘되는 방패가 있단 말입니다 아 다가오지마 진짜 하지마 내가 가는 길에 왜 있는거야 아 뭐야 아하하 우와아 나 떨어진다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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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반거 같애 들어왔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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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굴러 둥글래 둥글 둥글게 둥글 둥글게 들어왔 들어왔 와 한마리가 끝냄 들어왔어 그렇게 쉽게 죽겠냐 나 횃불 아니 도대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그 다음 가사 뭐냐 이게 쇼컷이지 예 오 좋아 좋아 음 쇼컷 아 5만 천 인데 조금만 더 모면 레벨 하나 더 어 잠깐만 아 무겁구나 아 깃발이 얼마나 된다고 오 오 데미지바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손에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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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 오 어딨어 아 저기있다 아지마아이 나 나 핵불된 남자다? 손에 손잡고 나와라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긴 뭐 이렇게 망가져 음 음 어 난 88올림픽 때 우리엄마 액세서리 가게 하고 있었지 그게 이제 태화강변에 우정지하도라고 예 우정동에 있었던 칼이 없어 빛나는 보석 좀 더 있어야 돼 아 그리고 쇠디석 덩어리 없다 다크소드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쇠기석 원반은 두개가 있는데 아 이걸로 못잡아 이거 난 못잡는다 봐 난 이제 끝났다 봐 난 끝났어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아아 아 비켜어 어 어 이거 혹시 어? 봐바 이거 생겼잖아 이거 봐바 어 생겼다니까 아 여기 아니지 쇼컷으로 가야지 아 소리봐 아 하지마 아 하지마 아 아 근데 이 칼 혼돈의 칼로 이거 되려나 그 혼돈의 칼 단점이 조금씩 조금씩 휘두를때마다 피가 빠진단 말이야 하아 자 열리였나 자 무기를 바꾸고 방패를 들자 뭔가 이상한데 아니 뭐 방패 좀 뭐 대방패 이런거 못들잖아 지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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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놈이 보수냐 밥그릇 아 아 프리데 워치 스톱스 하아 도와주십시오 신이시오 도와주십시오 신이시오 바로 바로 1렙하고 올까 나 소울 좀 있을거 같은데 안피나누 얼마주지 7,500원 에 포기입니다 포기 이거 안됩니다 이따 그래서 찍으세요 나 존나에 붙어서 딱갚을꺼야 와 박그로스는 존나 큰데 얼굴은 진짜 작다 위에서 진짜 악 열아낸 섬은 내 눈에서 아까봐, 그대 아래에 이곳은 이곳을 벗어낸다 이곳을 벗어낸다 들어와 와 난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아차 쟤 쟤 아아 짜야 짜야 쟤 아 근지러 흠흠 지옥이 시작되는구나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1패는 그냥 쓰레기 어제 내가 1패하다가 1패는 이 방법이 제일 나았지 물론 패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붙어서 싸우는 임파이터 스타일상 존나 빡쳤어